무틀량의 배한척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력이 차단된 배 거대한 선박을 육지로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3,500톤 선박과의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배는 마침내 무틀어 올라옵니다. 낡은 배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상처입은 배를 치유해주는 곳. 여기는 배들의 종합병원 선박수리 조선소입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진한 땀방울과 함께한 3일의 이야기입니다. 원암원 바다를 항해하다가 5년 만에 수리조선소를 찾은 원양화선. 무틀어 올라와 몸체를 드러낸 배는 거대함 그 자체입니다. 32년 된 낡은 배는 지금 새단장 중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외산에 오래된 페인트를 베끼내고 새 페인트를 칠해야 되니까 오늘로 수리 20일째를 맞은 배. 모래를 분사해서 낡은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만 해도 닷새나가 있는다는군요. 외관을 단정하는 동안 커다란 배의 내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가판에서 처음 만난 건 뜻밖에도 외국인 선언들. 러시아에서 원정수리온 배라는군요. 이제 진짜 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로 치면 폰네티 열고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 엔진이 있고 뭐 주용품들이 있는 배에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기관실. 들어서는 순간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엄청난 괭음이 시작됩니다. 배의 심장. 엔진이 있는 곳이다 보니 작업은 내내 긴장 속에서 진행됩니다. 2배 한 척을 고치는데 동원된 인력은 무려 100여 명. 대부분 50을 훌쩍 넘긴 어르신들입니다. 평생 배를 고치며 살아온 분들이죠. 복잡한 작업자 원인과에선 끊임없이 수리공들이 나타납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어둠 속의 물탱크.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어둠 속의 물탱크.